오늘 아침 일부 주역에는 뿌연 방무가 낀 곳이 있습니다. 차량 운행에 큰 지장은 없겠지만 평소보다는 시정이 좋지 않은 만큼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오늘도 낮과 밤에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나오실 땐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출근길 최저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대체로 선선한 모습인데요. 낮부터 점차 맑은 하늘을 드러내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27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만큼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출근길 북부쪽은 대체로 선선한 모습이지만 낮에는 지금보다 기온이 5도가량 더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현재 서부지역의 기온 22도 내외, 낮기온은 25도에서 26도로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겠고요. 남부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면서 오늘 가장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동부지역도 낮 동안에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지만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이 시각 현재 산간지역의 가시거리는 5km 내외로 어제보다는 짧아져 있지만 장거리 차량 운행에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네, 섬적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은 22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당분간 해상에는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만큼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와 김해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깔려있는 모습입니다. 네, 주말인 모레부터는 장맛비의 소식이 있는데요. 돌풍을 동반한 꽤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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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